날씨가 추운 겨울에도 얼음이 가득 들어간 아이스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제가 그래요. 아이스커피 안에 들어있는 얼음도 아그작 아그작 야무지게 심어먹는 사람들. 심지어 얼어 죽어도 무조건 차가운 음료만 맛이 나는 모임까지 등장. SNS에서 화재랍니다. 그런데 추운데도 차가운 음료가 자꾸 마시고 싶다면 빈혈을 의심해야 한다는데요. 그래서 궁금증 해결을 위해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한겨울에 아이스 음료를 찾게 되면 빈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과연? 진짜입니다. 어머나. 진짜? 진짜다? 한겨울에 따뜻한 커피나 차 대신 차가운 얼음이라든지 차가운 음료만을 고집하는 것을 빈 섭취증 또는 냉식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 빈혈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빈 섭취증과 철결핍성 빈혈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 실제로 겨울철에도 찬 음료와 얼음을 즐겨 먹는다는 한 사례자를 만났습니다. 과연 그녀에게도 빈혈이 있을까요? 찬 음료를 먹으면 빈혈이다. 요즘에 가끔 들어봤어요. 그런데 진짜 그런 건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얼음을 깨워 먹기도 하고 찬 음료를 많이 먹으니까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빈혈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체혈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해모글로빈 농도가 12g per deciliter 이하. 철분도 많이 부족한 빈혈로 진단. 연구 결과 내용과도 일치했습니다.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적혈구가 재기능을 잘 못하게 되고 이런 경우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안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차가운 음식을 찾게 되는 냉 섭취증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빈혈은 다 차가운 음료나 얼음이 담기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빈혈의 원인도 다양하고 증상도 매우 다양한데 이렇게 차가운 얼음이나 물을 계속 찾게 되는 것은 철분 결핍성 빈혈 증상의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빈혈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러한 증상이 보일 때는 빈혈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겨울에 찬 음료가 마시고 싶다면 철 결핍성 빈혈을 의심해라는 진짜였습니다.